보이지? 어제 배운 자세를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잘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저 인형 선물로 줄게. 네.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? 리듬. 맞았어. 저번에 알려준 대로 팔과 허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야. 네. 이제 우리 다 자리 잡아볼까? 자. 우재 씨. 근처에 외곤 왔다가 우리 우재 씨 일 잘하고 있나 해서 와봤지.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.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귀여워. 이딴 저녁 때 시간 돼? 출소 기념으로 엄마가 저녁 사시겠대? 아... 어머니 컨디션은 좀 어떠셔? 완전 달라졌어. 좀 말랑말랑해졌다고 해야 되나? 사람이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셨어. 다행이네. 어깨는 이제 좀 괜찮아? 어, 뭐 가끔 통증 있기는 한데 참을만해. 나 때문에 우재 씨 어깨 망가진 거니까 내가 평생 우재 씨 어깨 대줄게. 힘들고 지칠 땐 내 어깨 기대.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. 알았지? 고마워. 고마워. 사랑해, 우재 씨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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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